중간에 빠졌어 중간에 빠졌어 아까 걔네들아 가신다 나 이마 닦았거든? 전화기한테 한번 들려볼게 화장실 질러볼 줄 알지 않아? 죽어요? 안 나와 오늘 콘텐츠 하면 끝인데? 어우 야 죽을 것 같아 진짜 언니 여기 앉은데?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장훈이 맛있어 맛있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이거 있어요 어 진짜? 야 야 이 패트한테 너무 미안해 나 여기 꼬무샏 묻을 것 같아 딱 구워야 해 딱 구워야 해 아 김상치 포즈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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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탱피하네요 아시는 분 없으시죠? 여기 앉으시죠? 여기 앉으시면 돼요 아! 아 여기 좋아요 여기 앉을게요 아 카메라 좀 올라온 적 있으세요? 아.. 지우고 발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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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아 손 부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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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주소 하나만 알려주세요 네 네 일단 긴급 수정했어 어.. 오.. 긴급 수정했어요 긴급 수정 알죠 제가 지우지 못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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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세수하나? 세수하나? 막 속하네 여기 속하네 그리고 좀 전에 포뮬라가 깜짝 놀랐어 아니 이런거 왜 치워요 아직 주문 안했죠? 삼겹살을 해놨는데 아 그래요? 삼겹살을 했어요? 네 삼겹살 삼겹살 몇인분씩 했어요? 테이블당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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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깜짝 놀라지 않아요? 코? 코 푸니까 검은색으로 푸면 장난 아니던데 저희 기사님 오시니까요, 그 안에서 카메라를 꺼내셔서 되게 잘 나오시는데요. 근데 카메라를 봐주기 싫어하시네요. 핸드폰으로 똑같이 넣어줘야 돼요. 카메라 잘 나와요? 오, 되게 예쁘게 나와요. 예쁘다. 잠시만요. 뭐야. 와, 갑자기 왜 고기를 찍어. 아, 고기할 때 막 음악 나오다가 고기하니까 민심이 되게 좋아졌어요. 우리 꾸며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먹어야 하나? 네, 그럼 하나 더. 고기. 왠지 고기 반응 좋으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이렇게 한 번만 찍어주면 안 돼? 우리 DJ들이 진짜 열심히 했대. 어, 나는 과연. 이러면 민심 되게 헷갈리겠대. 의학이야, 오야? 어, 우리나랑 어울려요. 그래요? 아, 저 되게 잘 구워드릴게요. 실례하겠습니다. 뭐야. 아, 고기지 주의해.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의학일까, 오일까. 뭐, 의학 나올 때 이거 한 번 보여줄게. 오학이라고 그러는데. 오학. 이렇게 의학 될 때 이렇게 고기 한 번 보여줄게. 사장님, 사장님 찌개랑 밥도 다 하세요? 네. 어, 그럼 다리 부족하면 안 돼요. 광고하실 분. 즉, 차 오면 차에다 이제 했던 거. 네. 오시면 편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좋아요. 어, 뭐 필요한 영상 있으면 저희 원본 올라가니까. 네. 원본에서 뭐 다 뒤처도 상관없고 좋은 일 하잖아요. 아, 뭐야. 사장님이 안 보여줘요, 일로? 귀찮지?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직원 어딨어? 네. 어딨어, 방금? 밖에 있어요? 오면 조긴데 인사시켜드리기. 네. 아, 진짜 웃으세요? 되게 웃으세요. 아, 아직 안 웃으세요. 추운 캠플리에서 방금 좀 따뜻하다. 오늘 진짜 멤버 오신 분들은 다 잊지 않겠습니다, 진짜. 너무 받아들이고 초면도 많은데, 적극적으로 와주셔야 돼요. 이건 제가 느낀 거는 시청자분들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마음으로 인사해 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결승선 많이 받으세요. 네, 결승선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아, 시청자분들도 이제 좀 이따가 개인 방송도 켜지니까, 인사 좀 드려야겠다. 네. 저 이제, 아, 죄송합니다. 오늘 저는 좀 소통하면서, 재미 위주로도 좀 가보걸리려고 했는데, 막상 또 봉사 시작되니까, 네, 또 할머님들이 또 계시고 그래가지고, 아, 방송 끄지 않아요. 이제 개인 방송 켜지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이게 또 BJ들, 이렇게 눈 오는 날 와서, 어, 이런 거 하는 것도, 네, 안 꺼요 안 꺼요. 진우 여기 있어. 재밌다. 네, 진우 여기 있어. 네. 괜찮으세요? 제 잠바도 좀, 제 거 제일 안쪽에 있는데, 제 거 제일 안쪽에 있는데, 네, 핸드폰 뭐 댓글도 보고 하셔야 되니까, 고기도 먹고, 아이고야. 어우, 쓴다 좋다. 아, 진짜야? 아, 그것도 없다면? 아니, 좋아해? 아니, 좋아해? 아니, 좋아해? 아, 이거 남자의 품이 그리워서, 아, 이거 남자의 품이 그리워서, 언니, 언니도 다 안 해봐.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하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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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 그리고 우리 끝나, 아, 좀 이따 얘기하자. 그리고 오늘 아프리카에서, 카니발 벨을 보내줘서, 끝나고, 이제 차 안 갖고 온 BJ분들은, 태워놔주십니다. 자, 농사 끝나고, 녹화할 수 있도록. 빨간색 녹화. 그거예요. 좋죠? 좋은 서비스까지. 네. 선미님도, 차 안 가져오셨으면. 저, 저서 타요? 그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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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 네네네. 저거, 다 그 아프리카에서, 지원어머니까, 또, 부담가실 거 같고. 아, 좋아. 아, 그래? 실물이 훨씬 이쁘네. 아, 좋아. 그만 얼어있지, 왜. 왜? 아직 얼려있어요? 네. 이거 제꺼, 제꺼. 네. 수입. 네. 어, 빨리 끝났죠? 네. 아, 기분 너무 좋은데 이거? 이거 한 번 더 할까요? 12월에? 네. 우리 직원들. 아, 그래. 자, 여기서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10일 더 10분이. 수관 사놨어. 수관 사놨어. 수관 사놨어. 수관 사놨어. 수관 사놨어. 어, 없을 거 같죠? 아, 없을 거 같죠? 아, 없을 거 같죠? 짧은 거 좀 들어가나요? 네, 상관 없어요. 자리 왜, 자리 너무 이렇게 따닥따닥 앉지 말고, 아니 그니까, 그 하지 말고. 진우 일로 와. 어. 시장님 진우. 알아요? 라떼. 라떼. 어, 그래. 좀 섞여서. 어, 이런 격. 번호도 많이 좀 따시고. 네. 상구 보여요? 어? 이미 땄죠. 그래, 이게 딱 땅이야. 이런 걸 이용해서. 어. 어, 여기요. 아. 이렇게 하고, 상구야. 진짜 어제 번호를 드릴까요? 야, 펜퍼 좀 줄래? 네. 어. 어. 어, 나 커피 먹어야지. 어. 인지 Costco. 아. kot Manuel. 네. 뭐 드실까요? 열. 제. 어, 여보세요? 이 기ney. 아. Et. 아. 지금 밤어 sleep. 그런데. 어. 이렇게 밥 먹고 있어? 네. 아. egg.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뭐 방송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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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23살이에요. 제가 오빠는 저는 31살이에요. 오빠, 진우 오빠. 진우 오빠, 크게 진우 오빠. 야, 왔다. 지연이.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음에서. 알고요. 갖다줄게요. 고기를 잘 끼우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갈비도 주세요. 네. 어. 아, 안 먹었어. 별로. 왜? 왜? 그래? 아, 뭐? 혹시 이런 거 못하시면 다야식이랑 먹으시죠? 어? 다야식이랑 먹으시죠? 나, 나, 나. ㅋㅋㅋ 으흠흠흠흠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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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엄청나는 거! sí.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생긴ât. 먹어도 안 써요, 나. 상의라. 안 써요, 내가. 빠지지는 않기 때문에. 상의라. 이거 안 넣어. sty. 핫 NEWS 아구 진짜 불가능해져요 하솜이 고기 싫은거에요 윤성아 하솜이 고기 잘붓는데 한번 찍어봐봐 한 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잘붓는지 한번 찍어봐봐 기다려야돼요 기다려야돼요 물줍이 안빠지려면 혼동아니야 이거? 여기 막 뭐 주시는데요? 딸기향 따는거 주시는거 아니에요? 저 딸기향 또는 찍지맞아 고기 옆에 딱 이렇게 갖다 댈래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찍는지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이게 약간 좀 이제 빛이 올라와야 돼 약간 이런 빛이 올라왔을때 그 다음에 뒤집어야돼 쌍구 쌍구 고기 아 쌍구 좋다 쌍구 가위맛이 좋다 이거 차고있어 어 그래 어 선미님하고 딱 둘이 앉았네 뭐하는거예요? 어? 아니 여기 둘이 하솜님 선미님하고 초면이죠? 동생이야 고맙습니다 카메라 못다 두고 왔어? 야 너 왜 카메라를 자꾸 버려? 아 이러면 막 시청자 빠지는데 저 보여주면은? 아니 아니 투샷? 뭐야 어디갔어? 왜? 어? 왜? 어.. 얘기를 좀 해라 아 그리고 잠깐만 저희 우리 쿤티비 식구들 잠깐만 일어나주시면 안될까요? 네 그 저희 오늘 처음 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한 번 보고 헤어지지만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어 리미스님하고 저희 쿤티비 유튜브 아프리카티비 선진 뭐 기획 음향 전체적으로 섭외 저희 직원분들입니다 인사를 한 번씩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먹어요 또 얼굴을 알아야 되니까 아 저 옷에 연산되어가지고 아 방송을 아무도 안 켜놔 알았어 윤성이 좀 자리해 내가 좀 찍어줄게 이거 뽑아 배터리 뭐 많이 필요해? 그 때문에 안 필요해 그래? 그럼 다음 이거 메고 해 좋아 어 이거 뭐야 제가 이럴때 뒤집어야 돼 이럴때 색깔 너무 매워 아유 씨 하쌤야 옆에 자리 아무도 없어? 윤성아 윤성아 여기야 잠깐 먹어 여기로 와 네 어 아 겨울이는 그거 묻은 거야? 아 꺼내래 오 어떡해 나야 그거? 아니 나 옷을 버릴 생각하고 왜 노려봐 뭘 노려봐 진짜 뭘 왜 내가 그래 딱 안 입어보고 어떡해 딱 있어 머리가 위에 게지가 있는 거 같고 네 아 이거 같은데? 거의 다 익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저희 뭐 술 먹고 싶은 사람 술 먹어도 돼요? 정말요? 아 그럼 맥주 먹을래? 아 열심히 일했는데 맥주 한잔 할 수 있잖아 콜라 사장님 테이블 당한 콜라나 카이다나 맥주 하나 주세요 찍고 가라도 돼 어? 아니 뭐 이거 안 찍으면 되지 어 끄면 되지 편하게 편하게 이거 카메라 켜놔면 안 돼요 여기에 진짜 끄다가 빡치신 줄 알겠네 여기 생방송에서 끝날 때까지 어 시아님 시아님 아까 넉넉하신 거 같은데 아 괜찮아요? 아 너무 갑자기 따뜻하니까 몸이 시아님 뭐 콜라 파이다 드세요? 아 아니요 콜라 먹을게요 콜라 콜라 먹을게요 맥주도 시켰으니까 왜 근데 개인 방송 안 계세요? 카메라가 파이 파이 아 진짜? 그래서 이번에 진호가 있구나 제가 한번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 봄이랑 어디에 먹어야지 아 멋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열심히 늘 일하는 인사만 주세요 링미스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늘 유튜브로 보는 저희 꿈티비에 아 우리 로이님 아 늘 열심히 또 아 각자 팬들이 있어요 또 우리 우리 스실장이에요 하하하 맛있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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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왜냐면 그게 지금 네? 페이스리스틱에 올리면 무조건 보여줍니다 나는 엥스틱이 나 아 그렇죠 아 저는 보고 한 번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거기서는 올려 이게 시간을 줄여서 하는 게 아 이게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드세요 어 저 찍다가 교체 어떻게 어떻게 상봉이 뭐 혼자 하셔가지고 약간 괜찮다 괜찮다 아 아 아 다시 아이고 아 어 나 나 나 나라 나 빨리 있어 아 너 배송 얼마나 버냐 아 아 아 저 고기 아 나 프로페셔널하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줄줄줄이다 저 안 보이고 이제 고기 보여주는 거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고기 보여줘야 될 거 같은데 백컬러 가요 우리 또 썸네이 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누나 누나만 술잔 따는 거 싫어해 아 진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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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 먹어야 될 거 같은데 2,000원 2,000원 3,000원 3,000원 7,000원 드린 거잖아요 지금 2,000원 드린 거잖아요 지금 2,000원 드려야죠 어떻게 해서 여까지 오게 될까 이게 돌아가면서 찍고 있잖아 송혁이 형님은 애들 다 같이 나오고 싶은 거 같아요 저는 딱 떡볶이는 먹었는데 딱 10개가 된다고 되는 거 같아요 의약이 이해되네 땅이 있으면 땅 빠질 텐데 땅이 없어 아 뭐 도망가지 팝업같은데 건배 천천히 치잖아요 저희 방송에 나한테 또 부르는 순간 저희한테 컨텐츠를 주는 거죠 저희는 그런 거 있어요 그분들이 만약에 응원을 갈면 다시 듣자면 저희가 해드릴 게 있어요 과자 개만 주세요 응원 홍보를 해드리려는데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공업자예요 저희는 아 사장님 우리 상추 야채 해드리려면 네 그래서 앨문말로 이거 짜셨어요 네 먹으면 하고 있어요 아니면 땅이 없으면 땅이 없는데 땅이 없는데 아휴 에휴 고맙습니다 나 나 땅님이 시청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네 못매침탈 엄청 많이 하시네 요즘 먹을래요? 유시아님과 함께 근데 뭐 먹을래요? 뭐 먹을래요? 그리고 뭐 먹을래요? 괜찮냐? 여러분들 잔에 한 잔씩 채워주세요 첫 잔은 건배사를 건배사를 고생하세요 네 일자로 어? 이 장비만 시그니처 사실 네 기분도 Dort욱 며트남 유bereich Skip 그거 했다 뭐. 10구. 10구. 오케이. 윤상아 방송 10구금 좀 걸어줘. 내가 걸까? 네가 걸 수 있지. 여러분들 맥주 먹는 분도 있으니까 10구금 편하게 걸게요. 윤상이 걸어줘. 구독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10구금 걸거는 지금 기재분들 개인 방송 좀 켤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지금 피곤하신지 안 켜셔서 직구금 걸었어? 직구금 걸렸습니다. 네 화장솜님 해결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여기 제목이니까 예쁘고 하면 착하다고 하는데 아 네? 예쁘고 하면 착하다고 하는데 예쁘고 하면 착하다고 하는데 예쁘고 착하다? 예쁘고 하면 착하다고 착하다 이렇게 예쁘고 착하다! 예쁘고 잘라 주세요. no still 잘 아니에요. 체국 많이 받으세요. 네 혼자 misunderstand 해 스타일 거의까지 챙기고 이ほど 해서 네 생태국 국가 비밀 basket analyse 왜? 채팅창 왜? 여의도 님이 왜? 여의도 님은 조금 더 써야지 고마워요 아 그래 이거지 약간 불이 너무 안올났어 두 개로 갔어야 돼 야 잠깐 카메라 거기다 놔도 되냐? 네 나도 해 아 오빠 편하게 올게요 들어간다 너 먹는데 미안하다 왜 거기 하세요 이거? 아니 앉는다는 게 아니고 카메라만 두고 가요 CCTV 맨으로 아 이제 안 찍어야 돼 세나 좀 보여달래요 아 여기 너무 무서워요 아 뭐야 여기 너무 무서워요 다 먹어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편하게 할게요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을게요 여러분들 어 미안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세린님 세린님 보고 돌아가는데? 맞어 네네 갈비를 못 시켰는데 아 아 화면 의식한다 야 나 한 번도 안 의식한다 너 지금 언니가 고기 놓고 위에 냅두는 거니? 조용히 좀 하고 주세요 그냥 진짜 말 많아 진짜 가을이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일찐TV 일찐TV 무슨 일찐TV에요 지금 전원 일기 찍고 있는데 사장님 이 테이블당 찌개 좀 주세요 밥 줘요 밥 주세요 밥 밥 TV 끄면 안되냐고요? 사장님 TV 꺼도 될 거예요? 아니 여기 소리가 들어가는 거 같아 이거 어떻게 꺼요? 이거 어떻게 꺼요? 방울아 너 제주도 가서 해야지 그거 없어? 밥 올려 진짜 아 이거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나 이거 꺼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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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컨으로 껐어 추워 마이크 어딨어? 나 좀 먹어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 마이크 아 마이크 연결했구나 완전 잘 들려요 우와 ASMR 되는지 해봐 가을아 아 겨울아 헷갈리다 너희 고기 못 먹는데 어때요? 겨울이의 ASMR 아 아 나 왜 이렇게 변태 같아 혜정아 여기 사람들은 좋아해 혜정아 여기 사람들은 좋아해 혜정아 가을이의 ASMR ASMR MR 의학이네 마이크 빨리 들어갑니까 아 근데 저의 여자가 지금 막 힘 빼고 왔더니 맞지? 한테보 죽었었죠 응 훈전이 안올라 내가 밥이 하고 밥이 하고 밥이 빨리 나오면 좋겠어 진짜 빨리 왔어 가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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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야 뭐야 야 신났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아 이거 기름이 뜨라는데 어 야 우리 지금 아 아니 아니 괜찮아 우리 지금 상상 봐 상상 봐 아 미안해 상상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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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저 고기 사장 먹었어요 눈치컷 시켜라 우리돈 아니다 나 밥이나 먹고 싶어 고기는 상관없는데 밥 먹고 싶어 오 나 먹도대 어딨지? 차에 두고 왔나 봐 아니야 너 아까 하고 있지 않았어? 요새 얘기요? 네 저기 아 저기 있어요? 어 저기 나 무서우면 못 앉아 있겠네 미터 따 바 하지 마세요 왜요? 상각대 같은 거 있지? 목소리 상각대 있는 사람 방송용 상각대 그래 하나만 빌려줘요 우리 여기 이 태도를 개인방송해요 아 맛있네 메시아 카메라 여기다가 둘까요? 아 카메라 그리다가 저희 노잘밀래요 아 아니 아니 여기 사람 거 많이 해서 저희는 있어요. 아니,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 포텐츠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하고. 우리, 사는 거 아니에요. 두 번. 두 번. 한 번 더. 두 번 더. 그러면 이렇게. 두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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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에프터 스크 주연 같아. 에 시간. 에프터 스크 주연 같아. 이게 왜이래? 이건 떼나가 또. 여러분, 또 떼나가 또 нов네요. 앗 땀에. 저 마이크 불에서 조금만 떨어뜨려주세요. 염. 아 뜨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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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요 아 뜨거워요 아 저거 뭐해 저거 왜 자꾸 밥 없으니 더 먹는다 해가지고 내가 밥부터 잘 먹으면 돼 아 다시 어 삼각대 아까 있었는데 저거 어 저기 있네 그럼 다시 저기로 하고 자 우리 루시아님 방송으로 와주세요 아 아 네 고춧가루 형, 가위. 가위. 언니가 나와. 아, 켰어요? 네, 켰어요. 어, 핸드폰 뭐예요, 이거? 이거... 제이파이브. 제이파이브요? 야, 마이크를 넣은 거예요? 갤럭시. 아, 갤럭시? 마이크, 마이크. 어, 마이크를 넣어. 야, 마이크 이원 방송이었어, 지금. 마이크 좀 넘겨주세요. 야, 지금 네가 했던 멘트 되게 좋았는데. 언니, 고기 다 차요. 우리 멘트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얘는 왜 자꾸 어딜 가? 왜 알바해, 여기서? 제가 어디 가? 우와, 샀다. 뭐야, 이거 어디 가? 얘 너무 귀여워. 알바인데, 진짜. 세나야. 네? 보기 좀 제대로 해, 보기 좀 봐. 감사합니다. 보기 탐다, 보기 탐다. 심하님 앞접시 가져왔어요, 앞접시. 네. 세나, 고기 잘 굽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마늘도 탄다. 마늘도 탄다. 마늘도 탄다. 세나야, 맥주 하나만 줘. 네! 잠시만요. 세나야, 고기 따져라. 잠시만요. 귀여워. 세나야, 세나야 하나 물어. 혹시 별풍이 잘 안 터지니? 안 터져요. 여기서 취직했구나. 아... 나 일해야 될까 봐. 서비스직이 잘 맞는 거 같아. 여기서 탄 거 안 했어요. 세나야, 삼겹살 탄다. 감사합니다. 스짱 탄다. 내 언니가 딱 하나만 말할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아무도 품 안 써. 진짜. 쌌어, 주가, 상상도 쌌어.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도 안 넘어와. 진짜로. 언니가 2년 동안 경험해봤어. 아무도 안 넘어. 너무 잘 알아. 애드 오빠 사랑한다고 한 번 해. 애드 오빠 사랑해요. 어, 현이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혀기장. 고맙습니다. 한스타벨트 테이블용 하나 더 필요하다. 여기 질려. 거의 질린다는데 저쪽으로 폭탄 좀 돌리면 안 돼요? 네. 돌려도 돼요? 갈비 뜯을 사람. 뜨거우고. 저랑 바위 바꾸고 싶으세요? 식초도 올게요, 그러면. 왜, 또 모기지 사려고? 저희 연수에 오시겠다고요? 아, 공기야. 모기는 뭐잖아. 윤소 모기 아니야? 에이. 윤소 모기. 우리 갈비가 올렸어. 아, 그래? 가을아 고마워. 여러분들, 유시아 방송으로 한 번만 넘어와 주세요. 그리고 팬클럽 가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시아 방송으로 우리 쿤티비. 저 게임방송 키면 다 가서 지금 한번 팬클럽 가입 러시 좀 해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딱 진짜. 더돌말고 덜도 말고 팬가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유시아 방송 보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0초 드릴게요. 10. 9. 8. 아, 우리 바람 따라간다니 한 개. 팬클럽 가입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진짜 세리고, 세리고. 아, 좋아요. 30초님 팬클럽 가입 고맙고요. 아, 클로버님 감사합니다. 아, 류시아 방송. 와, 권도현, 다롱님 감사드리고. 블랙님 감사드리고. 와, 모래님 감사드리고. 빨개쪽으로 감사드리고. 차미님 감사드리고. 댕글님 감사드리고. 블랙경찰님 감사드리고. 하모님 감사드리고. 가드니스님 감사드리고. 강추님 감사드리고. 이야, 오지구 지리고. 레리꼬. 와, 미쳤다. 와, 팬클럽 가입 오지구 지립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턱세님 감사드리고요. 이야, 미루님 못 읽겠어. 너무 많아. 개빠름님, 포핀스님. 머스택님. 10개 팬클럽 가입 감사드리고. 철이낙님 감사드리고. 돌돌이님 감사드리고. 잔인님 감사드리고. 영클리오님 감사드리고. 군슬리님 감사드리고. 왕관님 감사드리고. 콘셀님 감사드리고. 다트님 감사드리고. 유니크님 감사드리고. 포핀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어디요? 아, 고맙습니다. 뭐야, 뭐야. 쟤노빵. 뭐? 쟤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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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노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거 끓인거야? 아, 우리 천장. 쟤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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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오늘 죄송합니다만 핵보다 좋았대. 죄송할 수준 하지 말아야지 생화야. 오, 고고. 오. 전화 잘 하세요. 오! 우와, 산당 먹었다. 1집. 사장님! 여기 2인분씩 저축해요. 내 의상 야 봉사에 딱 맞는 의상이지 이게 여기에서 뭐 하얀 거 입고 와? 그건 아니지 하얀 거 입고 오길 원했을까? 방송하러 온 게 아닌데 그런 거 다 했어요 개인 방송 아예 안 켤 생각으로 와가지고 나도 열심히 일하고 가야지 빨리빨리 좀 해 너무 느리다 진짜 손이 보이잖아 아니 이게 안 먹다 나 이런 것도 안 먹어서 야 세상 속도가 너무 느리게 보이잖아 예쁘게 맛있는 거 구워야 돼 아 귀여워 왜 그래? 아 핸드폰 야 왜 그랬어 왜 그래? 진짜 예쁘다니 너네 진짜 무섭다 아 얘 톡 빠지는 거 봐 필러야 될지 이런 거 알지?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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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응 쌩쩡쩡쩡 좀 먹고 우리가 언제 처음 봤지? 언제 아 누구? 최군오빠 생일날 아 아 그때 못 봤는데 쌩쩡쩡 쌩쩡쩡 쌩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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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 얘가 많이 안 먹었나봐 너 못 먹었다? 아니 겨울이도 밥이 거의 다 나갔는데 더 먹을 수 있지 그러면 너 먹고 싶은 거 시켜 갈비 갈비 갈비? 아니 이거 있고 이거 있어서 안 시켜야 돼 어 그래 잘 생각했어 아 내년에는 진짜 군이 오빠 좀 결혼 좀 했으면 좋겠다 응 아 내가 아 들었어요? 난 이제 좀 심각해 우리 아버지가 한 번 더 보자 용돈 용돈 끊어도 되니까 어 발원하네 저 앞에 계신 거 같은데 아 하성 내 사랑 내 사랑 하성 나 앞에 계신 거 같은데 했는데 하성 님이 왜 웃지? 하하 하하 아 제가 뭔가 말해도 돼요 하하 내일이라도 바로 겨달을 수 있을 거 같아 진짜 나 쓰레기야 아 근데 왠지 성이 가질 수 있을 거 같아 그기야 네? 아 동돈 동돈 안 되지 않아? 네 뭐야 하트를 싸? 왜 너한테 하트 샀어? 나쁜 남자네 야 근데 이거 하니까 너무 기분 좋지 않냐? 네 뿌듯해요 네 뿌듯해요 그 때 할로윈 파티 주최했는데 안 왔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배신 안 왔잖아요 근데 가을아 거기 망했다고 들었는데 아니야? 망했다고 들었대 네 미안한데 언니 개인 방송보다 잘 됐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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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과학이죠 여러분들 아니 오늘 라세아누라가 동생들한테 약해 마치 찾았다 근데 좋은 거 같아 시간도 낮에 하고 이러니까 끝나고 각자 개인 방송 할 수 있고 맞아맞어 좋은 일이니까 시청자들도 shirts expresses 아 나는 무조건 봉사할 동안 이제 하솜님 나 진짜 하솜님 무조건 봉사할 때만 봉사할 때만 진짜 너무 좋으시다 된장 맛있어? 와 우리 새내기님 고맙습니다 새내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내기님 감사합니다 오늘 4시에 다 발표됐어 아 진짜? 어 내년 파이팅 파이팅 야 내년에 같이 먹어야지 우리 중에 지금 있는 사람 중에 70인이나 신인상 든 사람 지연이 또 누구야? 저요 진상 입상 입상 일진상이요 우리 중에 지연이 밖에 없어? 한 명이야 우리 중에 진짜요? 시안님 안 돼? 야 근데 그거 어떻게 투표하냐? 야 투표 안 했어? 몰라 할 줄 야 우리 중에 지연이 하나다 여러분들 지연이가 할 때 투표 한 번씩 투표 한 번씩 방송대상 투표 한 번씩 난 받을 거 같아 근데 진짜? 너희방 팬들한테도 투표해달라고 해줘 알았어 우리 15사단 팬들한테 내가 15사단은 뭐야? 여러분들 쌍구 지금 입망결봅니다 아 미친 자기 입 아 끊어 쌍구 검색한 거 봤습니다 근데 아무 글도 없을 거 같아 아니 검색해봐 검색해봤어요 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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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이야 와 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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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용호님이 아니라 최 매니저님 최빈님 인사해서 빨리 오빠도 BJ 하지 않아요? 왜요? 한 번씩 막 키시던데 왜요? 월급이 모자라요? 그냥 용토벌이 하거든 오빠 내가 팬가입하러 갈게요 저 얘기를 벌써 맨 했덕 아 진짜? 아 오늘 처음 본 거 아니었어요? 저거 체육대회 때 아 맞아맞아맞아 같이 왔어요 아 근데 술 전 득채 있었어요 오늘은 술 안 남았으니까 기억할 거지? 어 나 귀여운 거 같아 내 세멘니 아 이거 진짜 물린다 아 가을이 옆에 체나 체나 절차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오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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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큰데? 이거 그게 아니야? 이거? 네 망고 여과 망고 절차 같은데? 나 나 조금만 먹어 와 떨리 아 갈리 오빠 진짜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와 우리 열혈 아 진짜? 아 진짜? 어 갈리 나는 분이 있어? 깜짝이야 이거 어떡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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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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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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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참 야 나 진짜 굳이 불안치고 빨리 오빠를 야 최민이 최민이 빡쳤다고 지금 왜 그래요? 마이크 구웠잖아 마이크 잘 들려요? 야 빨리 얘기해 보래 빨리 오빠 빨리 얘기해 보래 빨리 빨리 얘기해 보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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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어요? 얼굴은 봐요 화 안 날걸요? 괜찮아요 왜왜왜 왜왜왜 안 들리는데 안 뜨거웠잖아요 와 이분도 정치 잘한다 안 뜨거운데 안 뜨거운데 아아아 아아 야 안 돼 어떻게 큰일 났다 안 된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됐나? 너 방송하고 싶어서 아냐아냐아냐 돼요 여러분? 되는 거 같은데 들려?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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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린대 아 들린대 아 들린대 아 들렸잖아요 근데 빨간불 왜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오우 시끄러워서 아 소리 겹먹어 아 소리 겹먹어 네 네 오우 나가는 건 줄 알았어 오빠는 몇 살 때 결혼할 거예요? 왜 시집하게? 아 이거 궁금해서 그래요 사수님은 동생들께서 또 우결 가고 만드는 거야 아 토스트치가 우결이야? 아니 나는 우결 안 해 난 바로 결혼할 거야 오빠 저 같은 스타일 어때요? 싫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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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실냐고요 아 쌍주만 왜 실냐고요 우린 너무 크대 키가 너무 커서 싫어 오빠 안 했어요 아mas 여자친구 있어요? الض Girls 아 남자친구 있어요? 어때요? 안 했죠? 아 créer 제일 Crude 고인콧이라니 저 나 사랑해준 사람이 있을 거야, 어딘가에 있어. 쟤놈새가 왜 다 안 되는데? 나 진짜 칼리 오빠. 아니 이 방송을 진짜 두 달만 해봐. 진짜 두 달만 해봐, 칼리 오빠. 칼리 오빠, 어서 오세요. 팬닉도 오늘 다셨어. 네? 원래 그냥 칼리였어. 오빠 뭐해요? 나의 어느 포인트에서 매력을 느낀 거죠? 인사 좀 하러 왔어. 아, 민근탕 씨 감사합니다. 민그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유샤님 보내주시고, 라나이님도 다이첸TV. 이거 꺼진 것 같죠? 되긴 되는데, 이거 있긴 한데. 케나야. 케나야! 왜 켜라. 고기가 안 꺼지잖아. 이거 해라야지. 이리 와봐. 케나야 잠깐만. 케나 내 친구야? 왜? 열심히 고기 구운 애를? 바꿔서 냈지. 저도 얼마 안 드세요? 윤수가 이뻐, 내가 이뻐. 너가. 상치기 하자. 아유, 그럼 당연히 해야지. 그치. 땅근 예뻐요, 그래요? 네? 예뻐요. 다 이쁜데 눈이 꺼져. 눈을 잘 못 맞춰. 아, 진짜. 아, 빨리 샌나 앉아야 돼. 샌나가 앉아야 돼. 샌나가 앉아야 돼. 켜주세요. foil, 고기 뭉클. 이 lieu implies. Lyric로 이정도 구운 만큼 내가 내 갯망에서 다 뿌려버릴거야 근데 술 한 잔 안 드세요? 한 잔도? 아 별로 안 좋아요 술을 안 드셔야죠? 어 진만하시네 근데 거짓말 하지 마요 진짜 거짓말 하지 마요 진짜 거짓말 하지 마요 진짜 거짓말 하지 마요 진짜 거짓말 하지 마요 아니 카메라 오니까요 네 남순이 많잖아요 남순이 많잖아요 아 예? 나라야 너 빼지 한 잔 해라 왜 이렇게 잘 안 했지? 열 밤에 칠까? 야 너 몇 월 생이냐? 저 7월 생이에요 언니 언니 죄송해요 주세요 몇 월 생인가? 몇 월 생인가? 어 어 어 어 너 몇 월 생이냐? 어 아까 아 해 exhibitions 네 드라마 한 잔い volunteer 둘 SD 2.3, 2.3, 2.3 아 진짜 대비롭거든 대비롭거든 아 나 몸 안 했었는데 아 나 적당히 하래 아 몸 안 취해 사장님 사장님 고기 갈비 3인분 더 주세요 고기 고기 다 식힐까요? 더 식히세요 왜 안 가져와줘요 아 좀 다 먹어 얘기해가지고 그런 것만 챙겼으면 배불러 나도 나 이제 물려서 못 먹겠어 왜 많이 먹어 너 우리랑 나 진짜 물려서 이제 못 먹겠다 나 원래 되게 많이 먹는데 알지 고기의 흐름 끊기면은 많이 안 들어가는 거야 무슨 대비롭이야 야 뭐 팬님 뭐야 오오칩 박가루 누구야 그래 이거 뭐야 어 아 아 , 아 아 아 아 아 아 편하게 다 써 여기 있어 나 콜라 줘 봐. 나 콜라가 없어. 진짜? 근데 손톱대에 무엇? 손톱대에 무엇? 시끄러워. 이거 옆에 좀 치워. 고마워요. 많이 드시고? 고의로도 걸렸나 봐요. 저기서 사자. 야 저기서 나 무시해. 철저히 무시해. 너 밥이나 먹어. 세나야 딱 하나만 물어볼게. 여기서 누가 제일 예뻐. 언니는 아니에요. 카메라 끄세요. 세나야 솔직히 말해봐. 누가 제일 예뻐? 진짜 언니들은 그런 걸로 서운해 안해. 절대로. 그런 거 안 서운하니까 얘기해봐. 탑3만 뽑아. 그건 너무 짜고 해야 되지 않아요? 나 뭐 시켜? 해봐. 우리 세나 해봐. 세디디네 세디디. 세디디. 어. 잘 마는 게 좋을 거야. 자. 우리 그럼 3등부터 해보자. 3등부터 가보자. 3등? 3등. 4등. 3등. 4등. 와, 하세이 언니 진짜 팬 많다. 2등. 진짜. 이거 옮겨서 비자. 어. 학생이 아프고. 그러게. 연탄은 천장인데 65만 원. 어. 그러니까 얼마지? 한 장당 650원. 어. 일단은 카메라 이제 옮기자. 일단으로 하죠. 한 시간 얘기해 주세요. 그래. 니네도 이제 카메라 없이 편하게 먹어. 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저기 학대랑 선비랑 윤성아 그만 처먹고 일해. 아 장난이야. 어어어. 윤성아 장난이야. 아 이거 표정 표정. 어어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힘들긴 힘들어. 마이크. 마이크. 우리. 너희너흥해져가지고. 여기? 이거 어디가 올려요? 아 윤성이가 잠깐 봐줘. 야 잠깐만 이거 고정만 해주고. 네. 아 제가 말을 많이 넣으면 비실래. 약간 이거. 비실래요. 마이크. 안 맞냐? 아니 여기에서 찌는 게 안 됐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솜님까지. 어. 여기 옆. 어어어. 우아 진짜. 어. 가훈아 사고 좀 치지마. 아 무서워. 그렇지. 뭐했어 하늘아? 왜왜왜. 왜? 뭐 흘렸어? 카메라에도 안 나오는데 누가 이거 찍어야 됐네 이거 아 착장해! 오 민이 왔네? 민이야! 지연인 게 또 하솜님도 술 안 드세요? 입에도 못 댔대 아 정말요? 술이 끊었어 아 술이 끊었다고요? 안 드세요? 여기는 사이다 탑 어떻게 고기를 좀 이따가 굽는 게 낫겠죠? 이게 뭐 하는 게 많아서 되게 구조해요 와 진짜 자꾸 이렇게 술 나만 먹으면 이미지가 되게 아 왜 내가 먹으라고 먹는 거잖아 선미야 오빠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네네네네 아직까지 얼어있니? 언니도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오늘 어떻게 오기 잘한 거 같아? 네 그래? 너도 열심히 하면 핫세 누나처럼 될 일이 있어 아! 드리퍼에 산 오늘? 되게 빨리 여자 드리퍼 이제 알지 핫세 아프리카 하면서 제일 원하는 게 뭐야? 시청자 수? 뭐 별풍선? 지금은 그냥 저에 대한 도전? 너에 대한 도전? 어떤 걸 제일 도전하고 싶은데? 되게 막 치어리더 할 때도 약간 되게 막 수줍어하고 맨날 막 고퉁이 쪽으로만 아 치어리더 할 때도 그랬어? 네 되게 막 눈에 안 띄고 싶어하고 되게 모순이잖아요 치어리더가 왜 그런 걸 두려워해? 왜 이러는데 근데 저는 계속 막 구석만 찾고 사람들이 막 아 손님 손님 이렇게 있고 두려워하고 막 그런 제 자시들 좀 이겨보고 싶어서? 이겨보고 싶어서? 이겨보고 싶어서? 핫세 이겨냈잖아 어? 이겨냈잖아 내가? 아닌데? 어? 맨날 다운데로 오려고 그러고 조언 좀 해줘봐 언니로 꺼 조언을? 내가? 아니 근데 왜 BJ를 하게 된 거야 그러면? 누가? 이겨내려고 아까도 지금 얘기를 잘하잖아 아니 내가 얘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야 돼? 뭐 했는데 왜 지금? 아 나 내 얼굴 봤어 내 얼굴 잘 나오는지 내 얼굴 잘 나오는지 봤어 아 그래 그래? 아이 그럼 저기 뭐야 어? 한잔해 아이 아 내 얼굴 모니터링하면 안 돼? 여러분들? 해야지 이건 맞지? 아니 그건 맞는데 아니 그러면 한잔하실래요? 아 제가 술을 아예 저도 못해가지고 아예 못하면 어우 우리는 술 권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샅에 한잔해 권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뭔가 이렇게 해서 따라하는 거 술 좋지? 술 좋지? 아니 뭐 장판 버리고 빨리 어 어 빨리빨리 어 솔직히 뭐 술 먹으려고 왔지 뭐 봉사는 뭐 난 봉사 진짜 열심히 했거든 여러분 까다를 줄 알았어 아 핫세 내년에 어? 아프리카 한번 뒤집어 보자 아 선미님 네 핫세 언니 하는 거 많이 보세요 그러면은 많이 도움될 거예요 예쁜데 예쁜 거 내려놓지 않고 웃기는 것도 웃기는 대로 웃기고 하솜님도 알죠 핫세 네 아니 그러면 선미 너 혹시 지코오까라고 알아? 너 지코새끼라고 컨텐츠 할 생각 있어? 지코? 나처럼 되려면 그 오빠의 이끄 가르침을 받아야 돼 너 생각 있으면 언니가 주선에 진거야 아 진짜 컨텐츠 좋잖아 진짜 청정구역인데 네 어떻게 언니가 한번 덜 안 써줄까 에이 여러분들 에이 드립이죠 드립이죠 에이 드립이지 여자 지코야 네 드립입니다 여러분들 에이 드립이지 에이 드립이지 드립이야 어? 까이 아 우리 하성님 하성님 좀 안으로 좀 붙어요 아 왜 왜 가스관 때문에? 어허 어허 여기 가스관이 있네 여기 화면에 완전 끼고 앉아야돼 끼고 앉아야돼 이 소리 뭐야 여기 여기 서비기 소리 아 저거 뭐야 네 진짜 선미님 멋있네 어 자기와의 도전 하성님한테 BJ는 왜 한거야 네 방송에 너무 하고 싶어서요 지금 2년동안 10다리죠 네 10다리도 안돼요 10다리도 안돼요? 몇다리 10다리도 안돼요? 몇다리 지금 거의 영상통화하고 있어요 어? 아 1다리? 안되겠다 지코오빠 2분 2분만 좀 소개해줘야 되겠다 하성님 먼저 어? 지코님이 저 하자마자 어 지코님이 저한테 어 아프리카TV중에 서버당크라고 정파당크라고 이미 아 아 아 이미 저에게 정파당크라고 아 그니까 자기만 느끼기 싫은거야 그 지코라고 아니야 아니 지코님이랑 몇번 봤어요 몇번 이게 저 BJ 그거 공포화 좀 이제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완전 비제이 했었어가지고 근데 하성님이 근데 왜 합방 어 합방 왜 아느냐고 어 합방을 많이 하고싶을때 동생님이 안 받아주셔서 어 어 뭐야 이상하다 지코영방은 여자면 다 좋아하는데 아 여자도 여자나름인거같애 아니야 하성님 매력있어요 아 이쁜사람 좋아해요 그럼 구경을 어떻게 한번 가 하성님 매력있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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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님 에이 드림이자 에이 드림이자 우리끼리 에이 아 아니야 근데 오늘 방송 본 사람들은 누나가 진짜 오늘 가식이 아니고 진짜인걸 오늘 알았을거야 맞아 아 진짜? 아 나 방송 안보이면서 진짜로 남들이 오늘 용역인 줄 알았다니까 진짜로 아 진짜로 일 잘하는 거 같아 안산해서 아 진짜로 아 진짜 열심히 해주셨어요 아니 그리고 여자 중에 유일하게 네 장 다섯 장 막 내가 혼났다니까 여잔데 다섯 장 그게 근데 내가 아까 봤는데 말하면은 아까 그 창고에 쌓는 거 쿤티비 직원 세 분이랑 같이 창고에 연탄 쌓는데 내가 아까 보니까 어 땀 닦아 드릴까요? 막 잠옷고 이러면 쿤티비 직원분들한테도 어 땀 닦아 드릴까요? 마지막 면이 언제예요? 마지막 면이요? 아 귀엽지 않나요? 아니 이뻐 아 진짜요? 그러면은 저랑 어떡해 여기 계신 분들 저랑 어떡해 뭐예요? 아까 저는 오늘 중에 그랬는데 야 니네 카메라 없으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냐? 아 힘들어서? 맞아 BJ들은 카메라 있으면 또 고급하다가 없으면 근데 이게 채팅창에 막 크크크크가 계속 올라가면 뭔가 되게 뿌듯하고 근데 관종병이야 근데 아니 근데 좋은 거지 디즈니들은 그거에 미쳐 나도 별풍선 천 개 만 개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어 맞죠? 어 맞죠? 어 맞죠? 진짜 어둠 때 채팅이 없으니까 이제 빠른 방에 나가잖아요 우압도 너무 감사한거죠 아 맞죠? 우압 막 저리 꺼져 이래도 좋아요 하하하하 BJ들은 스쿨 없이 뭔가 나한테 하고서 아 이사람들이 그거를 무관심보다 미움이라고 악불이라고 어? 그럼 어떻게 보내드려요 몇 명? 네 보내주셔도 돼요 저 되게 좋아요 제가 바퀴벌레는 몇 마리 다 아는데 하하하하 두 번째 만나요? 네 그래요 보내주세요 아 그래요? 이거 데리고 오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 위에 가면 또 오면은 그런 사람들도 와도 그냥 그냥 착해져요 그냥 그래요? 그럼 단톡 좀 넣어야겠구만 제가 조만간 단톡 좀 넣을게요 어 하성님한테 다른 막 동생 리스트 다 저 위에 가면 오셔도 돼요 환영한 게 나오면 저거 삐 소리 뭐지? 어? 그러니까 삐 소리가 난다 적은 거 같은데 어 그렇네 근데 저게 없으면 이게 안 빠져 아 예 두자 두자 아 너 있어? 그래 선민이요 화장실 갔다 오고 싶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아 누나 있어 같이 가드릴게요 위험하니까 아니요 화장실 안 마려운데 아니 저기 탤런트 두 분 닮았네 그냥 이뻐요 맞지? 어 그 누구지? 누구지? 이사서 먹어야 될 거 같은데 왜 이러는거예요? 어 어 그래 그래 이거 좀 안 맞네 아 고준이 왜냐면 근데 나 약간 누나 누나 닮을 거 같아 누나 누나요? 토년씨 아니 인지해! 안녕하세요. 멋있다. 저는 나오면 거의 다 남자들만 나와서. 류현진, 강정호. 강정호 닮았대? 네. 아니에요라고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아니에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 놈의 타이밍을 놓쳤어. 류현진, 강정호 막 허가 안 나. 아 타이밍 놓쳤어 진짜. 여러분들 알리스타 뭐해요. 강정호님. 그래도 다 메인전인 거네. 근데 진짜 연봉. 대박이신 분들. 연봉을 닮고 싶네요. 얼굴 말고. 얼굴 말고 연봉을 닮고 싶네요. 아 연봉. 나도 연봉을 하는 줄 알았어. 연봉을 닮고 싶네요. 뭔 소리지? 내 입이다. 아 근데 그게. 나만 찍으면 돼요. 이게 뭔지. 이게 뭔지. 이게 뭔지. 우리 언니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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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 고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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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를 많이 마시니까. 식당실은.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 좀 할게요. 네. 여기 한솜님하고 이럴 때 얘기해야지. 오 이런 순간이 부르신다 지금. 혼민님하고. 아 안돼 안돼. 혼민님 얘기해야지 알았지? 아 진짜? 아니야 이럴 때 자기 홍보도 하고 같이 해야 돼. 아 어저께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정말 폭탄에 다 내리고 갔네요. 타고 가겠다는 애들 집에 좀 있다.